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왜 내게 구속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맘은 감동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주 언제 한님 하실지 복밤에 복나게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우리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우리 보호하시고 인단신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ر